쑤 자... 쏘나할땐 블리츠 밴해야돼 진짜 귀찮아 내가 끌려가는것도 문젠데 우리 원딜도 잘 끌려가니까 레오나도 힘든데 레오나한테 한번 개터졌었거든요? 그 판 이기긴 했어요 라인전은 레오나한테 개터지긴 했는데 레오나 사려야돼 레오라도 빡세야 블리츠 밴 워익이... 워익도 알리스타도 되게 싫죠 블리츠 워익도 알리스타있으면 되게 짧네 미드가 안올려놓는걸 봐서는 야스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스오 밴을 해줘야되는데 상대가 에코 에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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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산다그러 이거 산다그러 깜빡했네 어... 아름다워 뭐 이건 뭐지? 이건 별로야 얘도 별로고 얘도 별로고 얘 정도 있네 아케이드 소나는 너무 미친형 같아 우리 마누라들 이렇게 꾸며놓으면 장난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풀 메이크업에 아 이런C 저거는 막 드레스에 풀 메이크업에 헤어까지 다 한거 아니야 소나가 뭐 꾸며줘봐야 이제 알아서 꾸며야지 아아 미드걸렸어 아앟 아앟 어앟 니가 서포 가라 내가 미리 가야된다 이거 르블랑 매락했어요 안 돼 안 돼 너 미드가면 져 니가 서포 카르마 가 서포 카르마 가 우리의 전략은 단 하나야 소나가 CS 먹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포 템 들고 미드 가겠습니다 짤로 돈 좀 벌어야지 야쑤옵 야쏘! 야쏘! 노딜조합이라고? 내가 딜이 장난아닌데? ... 어제... 그... 미드 영검의 지팡이를 가보니깐 별로야 이번에는 연운! 연운 가겠습니다 연운에서 대천사 ... ... ... ... ... 룬도 한번... 마... ...맞잰룬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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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 믿음이다 양해 좀 아니야 연거 별로야 별로 연운 가고 바로 리치베인을 갈까요? 특성도 바람수자 들었네 괜찮아요 어차피 후반 한타 때 좋으니까 성배 리치베인 가게는 마젠 룬을 껴서 조금 아깝고요 성배는 아깝고 연운 가고 바로 리치베인 가죠 연운은 대천사로 가야죠 연운 가고 라일라일 야수 하는거 봐서 선팀을 조냐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주문도 좀 가는게 맘 편하긴 한데 소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수 하는 꼬라지 봐서 야수어가 좀 무섭다 싶으면 추적자 팔목 보호대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소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 장막에 크레스도 막히죠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헤일 막힐 때가 제일 허무해 헤일이다 하는데 장막으로 울거 헤일을 삼켜버려 좋았어 팟수들 춤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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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벌써 퍼스트 블러드야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너너너너pel은 차가운 수정 아고니가 당했습니다. 어우 쒸쒸 아 쒸쒸 아아 장마 아 이러면은 이건 첨가부 가야되겠네 좀 살해야되겠다 죽어요 아싸 아하하하하하 첨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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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깝치면 안되요? 이제 깝치면 안돼요? 아군이 다녔어 아 장막 파워컨트 장막으로 잘막어 찌감하는 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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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늘은 정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나 보네 이 바늘은 정글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즉, 이 바늘은 정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늘은 정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그를 당했습니다 이십을 당했을 때 스킬을 못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너 못해요.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다 잘 못해요. 적은 흠에 무거운 아프다. 적은 흠에 무거운 아프다. 적은 흠에 무거운 아프다. 적은 흠에 무거운 아프다. 전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답도 없는 당했습니다 와아 아.. 야소가 장박을 잘 써 땅에 꽂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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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앙..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짜장나네 아.. 이렇게 내 소나 승률이 날아가나 야스와 상태마사는 우리 마누라가 미드했으면은 아이씨 레벨인드였어 아 블루 내놨어야지 아이씨 아 블루 있었어야지 리시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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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 저거 퀴즈 뉴욕 아아 진짜 짜리나네 다 알아들러 중국인은 무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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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옥 와 뭐야 와 장막 이거 이상하다 여기 어떻게 와 차마 땄었는데 옆에서 장막 깔았어 와 와 앞에 보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다가 장막을 깔고 싸운다고 실버에 브룬즈에서 말이 돼 이거 진짜 말 안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까 파워코드 장막으로 막는 것만 해도 되게 짜증났었는데 욕을 때리고 있는데 옆에다가 장막을 딱 치고 그걸 마무리하는게 말이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그러면은 무조건 못 이기는 판이에요 이거는 저 정도 실력 야수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너무 잘 하는거라 히힛 아 아 ㅋ 아아 자식 아아 아아